안녕하십니까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공학용계상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덟 번째를 봅니다 데이터 입력 설정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각 값들을 불러오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수 설정을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수 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계산기에서 도수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도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쉬프트 키를 누릅니다 쉬프트 키 쉬프트 키를 누르고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인풋 아웃풋 뭐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여기서 뭐냐면 방향키를 누릅니다 아래쪽으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다시 화면에서 메뉴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서 세이티스티라고 되어 있는 3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숫자 3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3번을 선택한다라는 얘기고 3번을 선택하고 나면 여기서 프리퀀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프리퀀시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 이렇게 해서 1번을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요러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 3, 5, 6, 7, 8 그리고 18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된다라는 입력을 그러면 우선 요걸 기억을 시켜야 되는데 입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버튼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러한 창이 나올 거예요 알죠 요러한 창이 요기에서 우리는 여섯 번째 걸 선택을 합니다 6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6번 누르면 여섯 번째 게 선택이 되는데 그러면 요런 화면이 바뀔 겁니다 요런 화면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요기에서는 이제 변수가 하나잖아 그죠 x 값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x 값만 있기 때문에 one variable 하나의 변수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1번을 선택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요런 화면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요기에서 이제 x 값으로 해서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2번 버튼 2를 누르고 넌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넌 버튼 누르면 하나의 데이터 2라는 데이터가 1번에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을 누르고 넌 버튼 누르면 3이 입력이 되겠지 그죠 요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 7, 8, 18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데이터들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리컨시 도수는 전부 1 자동적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면 요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에 입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AC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각 값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옵션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요걸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관과 해기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변동을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합을 구하든 여기서는 항상 입력된 데이터에서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옵션 버튼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기에서 요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요기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요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요기에서 보면 우선은 1번 버튼을 선택을 하기 전에 한번 보게 되면 주로 보면 1번과 2번을 사용을 합니다 요기에서 요 상태에서 이제 1번과 2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션 이렇게 해서 더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번 버튼을 선택을 하고 뭐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2번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1번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 1번을 선택을 하고 나면 합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선은 요 데이터들의 합 요기에서 합을 구하고 싶으면 1번을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나는 제곱해서 다 더해 있는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2번을 선택하면 되겠지 그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쪽에서 1번을 선택해서 전부 값들을 합했는 걸 불러온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하고 이 꼴을 누르면 요 4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곱해서 x값들을 다 제곱해서 합했는 걸 우리가 불러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기에서 제곱 요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꼴을 누르면 51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사용을 하느냐 하면 다 합했는 거에 제곱이 있습니다 알겠죠? 합했는 것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번을 우선 선택하면 되겠죠? 1번 다 합했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값을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계산기에서 우선은 다 합했는 값을 가져오고 이 값을 우리가 제곱 버튼이 썼죠? 제곱 버튼 눌러줘서 이 꼴을 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 요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기에서는 내가 표시를 해놨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x값들을 제곱을 해서 다 되어있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안에 관로 안에 있는 다 합했는 것을 우리가 제곱을 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요렇게 해서 관로를 해주면 되는데 계산기에서는 물론 관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다 되어있는 값을 불러오게 되면 요기호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제곱 버튼을 누르면 요런 기호로 바뀌게 됩니다 기호 자체가 계산기에서 표시되는 기호 자체는 똑같지만 계산 값 자체는 틀리죠? 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값 자체 불러올 때부터 제곱해서 합했는 걸 불러왔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합했는 걸 불러와서 제곱을 했잖아 그죠? 구분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했는 걸 제곱하면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형태는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 이해 되겠죠? 그리고 옵션에서 다시 ac버튼 누르면 되겠죠? ac버튼 누르고 요번에는 옵션 버튼에서 우리가 화살표를 한 번 선택하고 2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은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요 화면이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화살표 아래쪽으로 누르게 되면 요 버튼이 뜨겠지 그죠? 요 버튼이 뜨게 될 것이고 요 메뉴들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번에는 우리가 1번 그죠? 스메이션 더했는 값들을 다 대했지만 요번에는 2번 베리어벌을 선택을 합니다 알겠죠? 베리어벌을 선택을 하면 어떤 값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느냐 하면 요기에서는 x바값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 x라고 되어있죠? 요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시그마 x라고 되어있는데 요것도 잘 사용을 안해요 우리가 요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1번 x바하고 4번이 있죠 4번 4번 s의 제곱 x라고 되어있다 그죠? 요게 뭐냐면 표본 분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모 분산과 모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데 요 값은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x바값하고 그리고 표본 분산에 해당되는 4번 4번 그리고 또 뭐가 아니냐면 표본 표준 편차가 있죠? 5번 요게 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6번도 n의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데이터의 개수는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요 값은 크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들의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불러오면 되겠죠? 그러면 요기에서 선택을 해서 만약에 이제 x바가 필요하다 그러면 1번 버튼 누르면 x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꼴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요기에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변동을 나타냅니다 변동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와도 부분적으로 불러와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기에서 변동을 구하는 거는 제곱의 합이니까 우리가 합의 제곱의 합 불러올 수 있겠죠? 제곱의 합 앞에서 했습니다 제곱의 합 불러오고 마이너스에서 합의 제곱이다 그죠? 합을 불러와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나누기 n 불러와도 될 것이고 몇 개 안되니까 입력을 해도 되겠지 그러면 입력을 할 적에는 제곱의 합 불러오고 계산기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합의 제곱이다 그죠? 요렇게 되어있지만 요거 합의 제곱으로 나타낸 겁니다 합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n을 불러와서 구하게 되면 변동을 168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들을 불러와서 직접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을 나타내는데 v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표본 분산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v라는 문자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요거는 s제곱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s제곱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위에서 구했던 변동 large s를 m-1로 나눠서 데이터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요 값을 구하고 나면 2번에서 요 값을 m-1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계산기에는 표본 분산 값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게서 s제곱 x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표본 분산이라 그랬지 그죠? 요 버튼을 선택을 하면 바로 요 값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변동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변동을 n-1로 나눠주면 분산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 분산은 계산기에서 바로 값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변동을 구할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동을 구할 적에는 분산을 불러와서 n-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변동을 구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불러와서 변동을 구할 수도 있지만 v에다가 n-1을 곱해주면 변동을 구할 수도 있다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분산에다가 루터를 씌워놨는 것은 표본 우리가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그냥 제곱을 없앤 s라고도 나타내고 요거는 물론 이제 요기에서 분산을 구해서 루터를 씌워줘도 되고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이 값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이냐면 s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죠? sx 요걸 불러오면 바로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은 s의 제곱 x 값을 선택을 해야 되고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것은 sx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표준 편차 값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두 번째 보면 도수분포표가 있다 그죠? 도수분포표 공업통계 쪽에서도 나오고 또 뭐냐면 우리가 아마 우리 책에서는 주로 보면 품질 경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도수분포표라는 것은 뭐냐면 값들의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값들의 범위가 나오고 이 범위들의 대표치가 나옵니다 대표치라는 것은 이 범위의 가운데 있는 중앙값을 얘기를 합니다 범위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범위의 중앙인데 그러면 10과 20의 사이니까 15가 될 것이고 20과 30의 사이니까 25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30과 40의 사이니까 35 40과 50의 사이니까 55라는 대표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는 몇 개가 있다? 8개의 데이터가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도수분포표라는 것은 20과 30 사이에 데이터가 몇 개가? 7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과 40 사이에는 10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40과 50 사이에는 6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10과 20 사이에 몇 개, 얼마의 값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10이 8개가 있을 수도 있고 18이 8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이 8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계급을 대표할 수 있는 15가 8개가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5라는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8개가 있고 25가 7개가 있고 35가 10개가 있고 45가 6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총 몇 개냐 하면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총 데이터는 몇 개가 있죠? 여기에는 도수를 합해 줬는 숫자만큼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해되겠죠? 왜? 15가 8개가 있으니까 15가 8개가 있습니다 25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35가 10개가 있습니다 45가 6개가 있으니까 총 데이터 개수는 도수를 다 합해 준 31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입력을 하고 난 뒤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은 메뉴로 갑니다 메뉴로 가서 6번을 선택하고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메뉴로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뭐냐면 6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6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일단은 뭐냐면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변수가 x값이라는 하나가 있는데 개수가 여러 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one variable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one variable 그렇게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 것이고 여기에다 이제 각각을 다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각각을 입력을 해서 요게는 frequency라는데 요게다가 각각의 도수를 다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게에서 보듯이 두 번째에 있던 게 25인데 25가 7개가 있다는 게 입력이 돼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숫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꼴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값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35 우선은 x값 쭉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15, 25, 35, 45 입력을 하고 그리고 frequency 가서 제일 위에부터 하나씩 또 입력을 해 주면 되겠지 그죠? 그게 아마 쉬울 겁니다 각각의 옆으로 보다는 밑으로 쭉 입력을 하고 이쪽 편에서도 frequency 도수를 일렬로 쭉 입력을 해 주는 게 아마 쉬울 겁니다 알겠죠? 거기서 입력을 해 주면 되고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계산기는 아 데이터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값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공학용 계산기에 입력이 돼 있는 값들을 불러올 적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옵션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위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방향키를 밑으로 한 번 누르게 되면 옵션 버튼 누르면 첫 번째 화면 이게 뜰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방향키를 눌러주면 이 화면이 다시 뜰 겁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라든지 제곱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다면 1번 버튼을 누르면 되고 알겠죠? 1번 버튼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이나 여기에 나오는 뭐 시로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2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물론 1번을 선택해서 합의라든지 제곱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2번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X바 그리고 2번, 3번은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모 분산과 모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사용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1번 X바하고 4번에 있는 표본 우리가 분산 그죠? S의 제곱 X였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5번에 있는 표본 표준 편차 SX 그리고 6번 뭐 개수 이거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값들을 각각을 불러와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바 같은 경우에는 X바 1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꼴을 누르면 값들에 대한 우리가 X바를 구할 수가 있고 변동인데 이 변동은 우리가 바로 불러올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죠? 계산기에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값들의 제곱을 불러와야 되겠죠? 1번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 제곱의 합을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1번 버튼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합을 불러오면 되겠죠? 합을 불러와서 제곱을 해주고 나누기 총 개수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동은 각각의 값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리고 분산은 거기에 기호가 있었죠?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3번에 분산해 보면 이거는 s제곱이라고도 나타내고 만약에 여기서 변동으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변동 2번에서 구했던 변동을 n-1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바로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호 s제곱 x라고 되어있다 그죠? 이 버튼을 선택을 해서 이 꼴을 누르면 우리가 분산값을 구할 수가 있고 또 표준편차라는 것은 3번에서 구했는 이 값에다가 루터를 씌워주면 된다 그랬죠? 루터를 씌워주면 될 것이고 이거는 다시 우리가 제곱을 없앤 s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계산기에서 sx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불러와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것 어떻게 불러오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버튼이 있다라는 걸 바로 알고 있어야만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보면 이제 상관과 해기가 나옵니다 상관과 해기 여기에서는 이제 상으로 된 데이터가 있다 그죠? x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y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x값과 y값을 각각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상으로 된 데이터입니다 x값과 y값 x값과 y값 물론 이제 입력을 할 적에는 x값을 쭉 입력을 하고 그리고 우측에다 다시 y값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할 적에는 그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x, y값 상으로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냐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6번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관과 해기에서는 x와 y라는 두 변수가 있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두 개의 변수로 돼있기 때문에 2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죠? 2번을 그러면 y값에 a 플러스 bx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x와 y가 있죠? 이해 되겠죠? x와 y라는 이 화면이 뜰 것이고 여기에다가 x값 쭉 입력을 하면 되겠죠? x값 쭉 입력을 하고 그리고 y값 다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입력을 하면 돼요 만약에 입력을 하다가 틀리게 되면 그 위치에 가서 다시 입력을 하고 이 꼴을 선택을 하면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도수는 크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수가 다 하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체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평균과 뭐 표준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관과 얘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X와 Y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통계값 입력되어 있는 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항상 뭘 이용한다? 옵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옵션 버튼 옵션 버튼 누르고 방향키를 누릅니다 옵션 버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뜰 것이고 그리고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번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그러면 1번을 선택할 수 있을 1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냐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1번을 선택하면 스메이션이니까 더하기에 있는 값들이 다 뜬다 그죠? 여기 보면 X를 다 대했는 것 그리고 X제곱해서 다 대했는 것 Y 다 대했는 것 그리고 Y제곱해서 다 대했는 것 그리고 X, Y를 곱해서 다 대했는 것 그래서 합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1번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값들이 나오냐면 밑에 있는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2번을 선택하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X바값 X의 평균치 그리고 뭐냐면 2번은 잘 사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그마라고 나오는 것은 모 분산과 모 표준편차인데 우리는 계산기에서 이 값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표본 분산이잖아 그죠?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적에는 우리가 4번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표본 표준편차 있겠죠? 5번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개수가 나오고 7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X, Y값을 입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X에 관한 평균 뭐 표준편차 분산 이런 값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Y바값도 있죠? Y바값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방향키 아래쪽으로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Y에 관한게 밑에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면 밑에 있는 여러가지 Y에 대한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불러와서 계산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과 회귀에서는 우리가 Y꼬르 A플러스 BX라는 이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문제는 A의 값이 얼마냐 B의 값이 얼마냐 또 묻는게 뭐가 있느냐 하면 R의 값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계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여기서 A의 값 B의 값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우선 B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B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에 보면 S의 YY분에 S의 XY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S의 YY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거는 Y를 다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또 Y를 다 더해서 제곱을 해주죠 그래서 제곱했는 걸 더해준 걸 마이너스 더해준 걸 제곱을 해서 나누기 N에서 요렇게 해서 S의 YY를 구하게 되는 거고 S의 XY라는 거는 XY를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곱해서 물론 이제 다 요걸 불러오면 되겠죠 불러와서 마이너스 X를 다 대는 것 곱하기 Y를 다 대는 것 둘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개수 N을 해주면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요기에서 구했는 B의 값을 가지고 X바를 곱해주고 그리고 Y바 구해서 요 값을 빼주면 우리가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R의 값은 상관계수 값은 S의 XX 요것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S의 YY 분의 S의 XY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A라든지 B라든지 R이라든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에서 우선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 버튼을 누르고 3번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옵션 버튼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기에서 뭐냐면 3번에 보면 리그레이션이라고 돼있지 그죠 요게 회기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요 3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A값 B값 그리고 R값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복에 있는 값들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런 복잡한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2시간에 걸쳐서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나오는 공업통계 혹은 실험계획법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된다 그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간단한 내용들만 봤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아 어떻게 계산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기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